지금 미유 미유 디너 파티 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메뉴가 있고요 모모 그리고 옆자리가 유나 언니예요 대박 이건 뭐예요? 이건 그냥 트와이스 유튜브에 트와이스! 브이로그에 트와이스 브이로그 배터리 한 칸밖에 없는데 괜찮아요? 같은 거 같은데? 없으면 우리가 빌려줄게 언니가 고기를 사주셨었어요 맞아 결제하고 갔어요 맞아요 진짜 얼마 안 먹었더라 진짜요? 다 다섯 번 있었잖아 네 멤버들이랑 이것만 먹고 간 거야? 네 저희가 술을 너무 많이 안 먹어서 술 안 먹어도 고기만 많이 먹었으면 좋겠는데 아니 많이 먹었어요 근데 언니가 결제해 주셨다고 해서 예쁜 모모 모모짱 카와이 언니 너무 예뻐요 너가 더 예뻐요 이렇게 흔들리면서 찍는 거 맞냐? 트와이스 대박 트와이스 화이팅 저의 인실이 저의 인실이 너무 귀찮아 다섯 번짱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